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아까 이제 그 슬림 야시장 저희가 미식구 식당에서 먹었고 오른쪽에서 바로 이 삼거리입니다. 삼거리에서 이쪽은 이제 신시가 지른 슬림 야시장이고 오른쪽에서 저희가 이제 여기 지금 들어오는 대동로 쪽에서 오른쪽 들어갔고요. 지금 바로 옆에 있는 게 구렁이입니다. 구렁이를 모기 한번 갖고 찍을 때 150 유타이완 달러랍니다. 그래서 뭐 구렁이를 직접 뭐 한쪽도는 아닌 것 같고 이쪽부터 쭉 시작되는 소세지가 있는데 뭐 아까 이제 여러분들 쭉 보셨던 그러한 내용처럼 저희들이 이쪽에서 시작을 해서 식사하고 또 한바퀴 디귿자로 쭉 돌아왔습니다. 반대편에 이제 구시가지로 지금 왔었는데 구시가지에 다시 이곳쪽을 보고 다시 신시가 지른 하고 아까 저 친구한테 저희가 수초를 물어봤던 겁니다. 자기가 개별적으로 수초를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대구 여기서 한번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